영상의학과 전공의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로컬 파견을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기대감이 되게 컸는데 그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좋고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원장님께서 환자 진료하실 때 의학적 소견 뿐만 아니고 진심이 단계 말 한마디와 함께 따뜻하게 전인적인 치료를 해주시는 걸 보고 인상이 깊었고 또한 특히 환자를 진료하는 영상의학과 의사로서의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후배로서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.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좋은 병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와서 원장님들께서 진료를 바로 보시고 또 환자분들이 바로 필요한 검사를 하시고 치료까지 받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감사합니다. 영상의학과 전공의로서 민트 병원 얘기를 사실 그 전부터 선생님들께 많이 전달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직접 제가 파견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관을 하고 원장님들도 뵙고 환자 진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. 저희 영상의학과 자체가 원래 통합적으로 다양한 파트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민트 병원의 그런 진료 프로그램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런 통합적인 시스템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. 직원분들께서 너무 친절해지시고 원장님들께서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